출격 준비 완료 안녕 해줘 솜송 안녕 들어가세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솜송 어디가 이쪽으로 와 쭈꾸미도 잘 걷는다 아이구 잘하네 쭈꾸미가 타야 되는데 여우가 타서 기분이 안좋아 쭈꾸미 틀어줘 쭈꾸미 탈래? 쭈꾸미 여기 좁은데? 쭈꾸미 탈 수 있겠어? 쭈꾸미 타는거래 쭈꾸미 부터지는건 아니겠지 가자 대박이다 이주아 탱이만 하나 가면 안 안되겠다 탱이까지 사이드카 하나 더 달아 남자 사이드카 하나 더 달아 4마리 산책 완료 응아도 많이 했어요 한번에 탱이까지 밥 먹고 자자 밥 먹고 자자 맘마 먹고 자자 응 맘마 먹어 나는 고민했다. 일어날 수가 없다. 어떡하지?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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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이 petits 울림 먹어야지 집사2시 이게 또 다른 하나야 집사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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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1시 흐흐흐흐흐 으 으 으 으 새침대기 댕청댕청 시바견 고미 땡이요 시바견 고미 땡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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